좋아요와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옵니다 노래 가락은 시조에 가락을 얹어서 부르는 관계로 노래 가락이라고 해요 가락은 섭류들 말을 하는 거고요 노래는 시조를 갖다가 노래라고 하겠죠 그래서 노래 가락이라고 해요 이건 경기미녀 중에 아주 대표적인 미녀로 통속미녀에 속해요 통속미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통속미녀라고 하죠 그러면 마른 가자들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다른 가자들의 꿈을 지고 힘은 나를 잡고 아니던데 성장은 예를 넘고요 나의 갈리는 천리로다 꽃님아 잘 잡지 말고 지는 소량을 다가매여 한 소절씩 끊어서 할까요? 한 소절씩 끊어서 할까요? 네 마른 가자 내 꿈을 지고 이거는 노래 가락은 58855 박으로 되어 있고 또 38855 박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이거는 마른 가자 이거 5박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 가락은 마른 가자 내굽을 치고 님은 날 잡고 아닌 운네까지 해서 초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석양은 잭을 넘고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중장 번님아 날 잡지 말고 지는 석양을 잡아매여니 종장 마지막 종자 종장이에요 그래서 초중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바른 가자 5박이에요 내굽을 치고 8박 님은 날 잡고 8박 아니 논네 이렇게 5박 그래서 이게 한 장단이에요 초장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바른 가자 내굽을 치고 여기까지 시작 바른 가자 내굽을 치고 말은 가자 말은 여기 말은 쓸 때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소리 할 때는 말은 이렇게 되죠 말은 말 밑에 말 밑에 있는 ㄹ 받침이 옆으로 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되죠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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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이렇게 돼요 말은 가자 내굽을 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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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시작 말은 안녕하세요. 대국을 지고 님은 날 잡고 안이 논네 님은 날 잡고 님은 날 잡고 안이 논네 그렇죠 말은 가자 내 꿈을 지고 님은 날 잡고 안이 논네 시작 말은 가자 내 꿈을 지고 님은 날 잡고 안이 논네 끝까지 5, 5박이잖아요 끝에가 안이 논네 뭐 이렇게 10박 5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덟박 2박자는 소리를 뚫려야 돼요 다른 가자의 꿈을 지고 님은 날 잡고 안이 논네 이렇게 시작 다른 가자의 꿈을 지고 이곳은 날 잡고 안이 논네 그쵸 석양은 새들던 구요 시작 석양은 새들던 구요 시작 석양은 새들던 구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원님아 날 잡지 말고 지는 석양을 잡아내려 지는 석양을 지는 석양을 잡아내려 지는 석양을 잡아내려 다른 가자의 꿈을 지고 이곳은 날 잡고 안이 논네 석양은 새들던 구요 시작 석양은 석양은 새들던 구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위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석양은 새들던 구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석양은 새들던 구요 나의 갈 길은 천리로다 펫니임아 날 잡지 말고 겨우 자리ks 지는 석양을 Ara $8 펫니임아 희망 날짝지 말고 지는 성향을 잡아내려 연결해서 시작 마른 바닥에 불치고 기운 날짝도 안이 노네 서양은 해를 넘고요 나의 갈 길은 설리로다 번기만 날짝지 말고 지는 성향을 잡아내려 너무 잘 나오셨어요